유다현의 서비스 곽수지 3구 득점 그래서 곽수지 선수가 코스를 보면서 좋은 찬스볼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서 김고은 선수가 만들어주고 파워있는 김민정 김고은이 준비하고 김민정이 공격 이렇게 가져갑니다 푸시 이후에 김고은 백핸들 정확한 좋은 공이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갈수록 두 선수 간의 움직임도 조금 커지고 빨라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리시브 김고은 아 좋아요 서비스 김고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하고 있는 수원시청 아 좋아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적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백핸드 슬며시 넘깁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김고은 서비스 유다현 받아줬고요 백핸드 아 좋아요 이렇게 있는 공을 잘 붙어냈습니다 버려냈습니다 길게 걷어올렸습니다 아 좋아요 예 유다현 잘할 때 복식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비스 득점 4대2 그렇죠 4대3 유다현 김고은 유다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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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풀릭 유다현의 서비스 김민정 공격 안살에 걷어올린 공 백핸들 아 길어 김민정 툭 밀어둡니다 아 유다현 죽지마 백핸들 뿌리치는 유다현 유다현 골 공격 공격 가져갑니다 아 불구 2점차 따라 붙어야 하겠습니다 곽수지 살려줬구요 그대로 지켜낼 수 수원 어 오 김고은 아 아 잇스 김고은 유다현 어어 지켜냈습니다 오예 아앜 아아아아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